대한민국 역사에 아로 새겨질 방송 박가능의 신분증에 빨간 줄을 가로 새길 방송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만큼이나 위태로운 방송 계속하다 보면 범망을 뚫을 수 있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건 본격 재능 낭비, 트라이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리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병신년을 위한 병신년에 의한 병신들의 병신녀 증강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 병신들 소개하겠습니다 병신박가능 나와있습니다 뭐야 병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만간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도 밝게 빛날 겁니다 병신년 새해에 향기가 코끄녕으로 들어와 코딱지를 뒤흔들어 떨어뜨릴 정도로 따뜻합니다 야 너 코딱지란 말 함부로 쓰지마 안 좋은 기억이 있단 말이야 내 리듬 끊겼잖아요 왜일까요 모두 가능한 병신모듬 세트 아까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머리 큰 병신 거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공개 방송을 위한 첫 번째 합주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오라고 연락 올 줄 알았는데 시간도 안 알려줬어요 토요일날 합주를 한다고 얘기는 하고선 어딘지는 안 알려줬어요 강남 모처인 것만 안 알려줬어요 아니 시간도 안 알려줬어요 강남 모처님은 와서 노래할까 봐 안 불렀어요 어쨌든 공개 방송 준비 차근차근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실 분들은 이제 슬슬 게시판에 슬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인원 파악을 대충이라도 해야 그럴 것 같으니까 오실 분들 날짜를 알려주시오 2월 말 3월 초 둘 중에 하나 좋은 날을 골라서 저희가 할 거고요 오실 분들 미리 방송부 게시판에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대충이라도 인원 파악을 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거는 뭐 공지를 통해가지고 한번 날짜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자 다음으로 딴지라디오의 설국열차 절대 멈추지 않는 아 설국열차 두 여자말인가요 틸타스윈트 박새롬이 나와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막 지금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뒷덜미 잡아서 끌렀어요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여기 제주도인가요? 바다 소리가 들리는구나 제 마음은 아직 제주도에 있어요 마음이 제주도에 도착했다는 얘기군요 네 비행기 창문을 이렇게 창문을 딱 보는데 건물들이 다 조금조그만한 게 손에 미세먼지라서 안 보였을 텐데 오늘 기장님이 그랬어요 굉장히 시야가 좋다고 그래서 막 롯데타워도 보이고 관악산도 보인다면서 전기를 느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금은 저가야 요런 멘트는 저가항공사에서 남산이면은 관악산 아 관악산 자기가 잘못 들어놓고 어쨌든 제 손에 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누군가의 눈에는 실제로 세상이 그런가 봐요 참 부럽네요 시 같네요 네 저는 가옥걸 분들한테 제주도 여행 갔으니까 녹음일 좀 밀러주세요 이런 말도 못하는데 말이죠 참 항상 예의와 책임 성실함 그리고 순수를 잃지 않으려고 안날복달 예절복걸 하는 박새롬 인사드립니다 제주도에서 남자 못 만났나 봐요 내려가자마자 바로 올라왔으니까 계속 순수를 지금 잃지 않았잖아 박새롬이 양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어요 뭐 무슨 사진 인어공주처럼 인어공주 자세로 콘크리트 바닥에 자빠져 있는 아니 어디 페이스북에 자기꺼요 자기 페이스북 아 자기 페이스북 깜짝 놀랐어요 그걸 가옥걸에 올렸겠어 아 그럼 우리꺼에 올린 줄 알았죠 마지막으로 세상에 모든 아린송에 도전한 남자 자 이거 내가 쓰고도 미안한데 유아 유아 딴지 라디오의 공식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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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럴걸입니다 잘생김은 있잖아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딴지 라디오의 공식 성범죄자 아닌가요? 아 좀 억울해 내가 한 건 코닥치밖에 없는데 내 말투가 더럽나? 그래요 아니 근데 좀 억울한 건 다른 건 욕 먹을 수 있죠 제가 성희롱 자 사죄해드리고요 새놈이한테 큰 죄를 졌네 하고 내가 사죄를 드렸어요 베가 블루입니다 그 방송 끝나고 박새룡이 형의 제주도로 도망갔어요 아 그래요? 기부 드러도 못하겠다 아니 나 샥 야 근데 컨셉을 이해한 건 나밖에 없었어 어? 아 가옥걸은요 뭐 이유여야 따지지 않고요 욕 먹은 놈이 나쁜 놈이에요 제가 나쁜 놈 그렇습니다 인걸로 저희는 연대 책임이 없어요 한 놈 책임이에요 그 사람 멘트 제가 나쁜 셈 치죠 그 사람 멘트입니다 아 그리고 요번에도 들으면서 다시 느꼈는데 아 박가능 박가능 혼자 효과 처리하고 있어 자기 혼자 어 아닌데 자기 소리만 리버브 먹이고 하울링 넣고 에꺼 잡고 삐지 깔고 말 더듬는 거 다 잘라내고 다 잘라 그러지마 좀 공평하게 하자 제가 박새룡이 형은 손 봤습니다 아주 매끄럽게 표면을 아주 깎아줬어요 그럼 됐어요 뭐 필요 있나 더러운 새끼들 그래요 아 네이처 오다 네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 먹었어요 실험을 못했는데 이번 주 주문해서 한번 재도전 해보도록 하고요 아 그 고기도 다들 구워 드셔보셨죠 아 고기 다 먹었죠 당연하죠 고기는 하루 만에 없어져요 고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 말씀드려야 될 게 고기를 이렇게 팩에 진공팩에 들어오잖아요 그 진공팩을 보시고 이게 두툼한 고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맞아요 얇아요 생각보다 좀 그 스테이크로 먹기엔 좀 얇은 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뜨거운 불에 삭삭 구워가지고 바로 드시면 돼요 드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얇으니까 뭐 피부에 붙여도 좋고 그 프로틴바 효과들 보고 계십니까 알렉스에 새룸이가 계속 먹고 있잖아요 네 아 진짜 솔직히 저는 제 입맛에 너무 맞아가지고 네 입맛이 안 맞는 게 어디서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너무 맞아서 사실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맛은 있답니다 네 맛있습니다 이 얘기도 광고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네요 제가 다음 주에 하나 만들어 올게요 사실 프로틴바의 주요 고객층이 뭔가요 누군가요? 여성 운동하시는 분? 아 여성분? 그게 이제 설명해 주시기로는 다이어트 할 때 네 밥 먹기 전에 하나를 먹으면은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밥을 적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에 남자들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청소년기 때 단백질을 많이 섭취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아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사실 우리가 너무 칭찬만 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물론 제품이 좋아서 사는 거는 드셔본 다음에 문제예요 그리고 일단 사셔야죠 사셔서 좋은지 나쁜지 그래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쁘면 나쁘다 좋은 건 좋다 대신 그 운명은 광고의 운명은 저희의 곧 운명이니까 드셔보고 맛없으면 저 찾아오세요 아니 일단 사세요 맛없으면 그 다음에 안 사면 돼 한 번 사시고 그리고 정 불만이 있다 박새롬이 1회 소환권 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사신분에 한해서 사신분에 한해서 먹지도 않고 불만족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열 번 이상은 먹어야 된다 입에 넣는 장면들 포착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준 다음에 맛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박새롬이 한 번 소환 안 돼요 합성하지 마세요 합성 입 벌린 사진 이제 아빠 같은 건 뭐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걸립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난 게 없을 거는 면역과민반응개선제 알렉스 알렉스 본격 안티마블링 고품격 한우 네이초다와 함께합니다 사람들은 면역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과민반응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이주의 뒤치기입니다 이주의 뒤치기 거의 없답니다 이주의 뒤치기 아주 기분 좋은 한 주였어요 많이 하셨나? 방송병 게시판에 TN님이 거였던님 슈퍼스타K에 자주 나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목소리 좋고 말도 잘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이거 잘랠 거예요 아니 남의 방송 얘기를 왜 해요 잘했어 슈퍼스타K에 업다님이 나오셨는데 진짜 저 좀 감동 먹었어요 되게 멋있다고 처음 느꼈어요 진짜 미래의 구명사기번이죠 1년 넘게 봤는데 네 이상이고요 그리고 저 칭찬한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근데 그 방송은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우리는 왜 칼이나 총만 안 들었지 복마전이잖아요 서로 상처 보이면 찌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배틀로얄인데 거긴 멜로드라마야 왜인 줄 알아요? 왜? 내가 있잖아 넌 여기도 있잖아 뭘 소리하는 거야 거기 분위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게 없다 때문이지 뭐 그리고 거기 뭐야 거기는 막 서로 상처 보듬어주고 막 감싸주고 하죠 근데 조금 좀 낯간지럽긴 하더라고요 더 가요? 아니 못 있겠어 나는 누가 나한테 상처하면 막 칭찬하면 막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근데 홀짝 기자님은 거기서 3시간 동안 연신 막 싱글벙글 오이시러님 박새로님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뭐 이런 방송도 있더라 안 들어보신 분은 유익한 방송이니까 슈퍼스타케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 그렇지 네 그리고 아 2주에 방송별 게시판은 글이 별로 없었습니다 1월 1일까지 업로드가 미뤄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광고 때문에요 광고 때문에 광고 문제 때문에 좀 미뤄졌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 우리가 부지런했으면 아 그럼요 이미 다 끝나고 이번 주께 내일 모레 이렇게 올라가면 딱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한 번도 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한 적 시도하지도 않았지 제가 광고가 두 개 더 붙으면 정말 그렇게 오늘 녹음한 거 오늘 올라가요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광고 두 개 더 붙으면 깜빡하기 전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뭐 급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광고를 특히 광고주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빠까등의 변이었고요 아직까지 8개짜리 남아있습니다 그럼요 저희 10개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 안 받을 거예요 그럼요 방송이 광고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딱 10개만 받으면 안 받을 겁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게시판에 브라의 쌌서님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디케일 아니스터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으시라고 불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브랄랄라님이 2015년 감사했고 2016년에도 잘 부탁한다고 올려주셨고요 저희 2015년 1년 동안 가오껄 들어주시고 광고 상품 구매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쌍욕해주시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에도 뭐 다들 한마디씩 하실까요? 넘어갈까요? 넘어가세요 뭐 하던대로 똑같이 할 거예요 저희는 우리 스타일은 그런 멘트가 안 나오죠 슈퍼스타키랑은 달라요 하죠 거긴 하죠 거긴 하죠 하더라고 저번주에 가장 큰 화제 뭐니뭐니해도 딴지 벙커 깁숙이 표지 모델 딴지가 벙커 깁숙이의 판매부수를 완전히 포기했다 제가 볼 때는 인물순으로 가고 있다 딴지 벙커 깁숙이의 표지 모델들이 인물순이다 인물순이다 그래서 박새롬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껄림이 나오신 거예요 그쵸 새롬이한테 못 이기지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가 뭐라고 떠들 필요가 없는 게 청취자분들께서 댓글이 17개가 달렸는데 그중에 칭찬이 한 개도 없더라 너무 즐거웠어 럭키세븐님이 담배 빠는 몽골 씨름 선수가 표지 모델이라니 망했다 이 새끼 잡으러 가야지 내가 그냥요님은 그나마 최대한 많이 가리고 찍어서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이때까지 그냥요님이 나에게 했던 가장 큰 칭찬이었어 가장 칭찬이야 지금까지 그리고 나이트크롤러님이 맥심 표지에 송해가 나온 꼴이다라고 하셨어요 씨발 참다만해 이 번호가 마지막이냐라고 하셨고요 오이시렁님은 새해 게시판에서 본 첫 글이 이거라니 라고 뒤에 말주림표 넣으셨는데 이건 아마 욕일 거예요 그리고 라임님은 껄림 멋있네요 손톱이 라고 하셨고요 찾기 힘들어지셨어요 이분도 은가도우미님은 이 번호는 벙커에 깊숙이 넣어놨다 그럴 걸 혼자 봐라 죽돌이 사랑님이 죽돌이 사랑님이 두피에 살쪘다 라고 하셨고 두피에 살이 찔 수 있는 계속 읽어봐 그래서 키 크게 나오셨구나 신체검사 때 두피 쪽에 지방이 많아서 가슴으로 가야 될 게 머리로 가셨구나 테드님은 전기배송 봤는데 이 번호는 반송이다 이게 그렇게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이쁜여자분 나오니까 오늘은 뭘까 깠는데 껄림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표지만 푹 뜯어서 이렇게 똥 닦을 때 쓰던지 냄비 받침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예전에 진짜로 맥심 표지 모델로 김보성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최하였어 진짜 그때 판매 부수가 난리 났었지 이건 까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아프리카 경춘님이 담배가 왜 저렇게 작아 보이냐 무피어스님은 저건 담배가 아니라 슈퍼춤스 막대기다 아가씨님은 연기 안 났으면 저게 담배인지 어떻게 알았냐 등등 골드스타인님은 악 내 눈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누가 유출시킨 거예요 이거 유출 누가 시켰어요 내가 시켰어요 껄림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 나는 내부인 중에 누가 이걸 뿌렸을까 생각을 했는데 너클볼러가 보내줬길래 본인이 하셨구나 근데 올렸지 껄림이 정말 순진하신 게 17개 중에 좋은 말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는 본인들 생각을 안 하셨던 거지 그렇죠 이 새끼들 내가 하나하나 내가 하나하나 찾아가리라 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지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원래 새해는 액땜을 해야 돼요 이 새끼야 부적이죠 수호신이에요 딴지 쓰들 액대 마시라고 딴지가 신경 쓴 거라고 봅니다 팟빵에도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팟빵 청취자분들 중에 이번에가 좀 심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박새롬이 괜찮은 거냐 경찰 불러다 놓고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되죠 그러면 저희 다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2위 방송은 풍자와 조롱 빼면 남는 게 없는데 그런 거 없이 대놓고 껄떡거리는 게 불편하다는 분도 계셨는데 일단 여러분들 말씀이 다 맞아요 저희가 잘못했고요 저번 방송 취지가 이런 거였어요 소위 노블리스 계층이 여자한테 얼마나 족같이 대하는가 그리고 픽업 아티스트라고 주장하는 사기꾼 새끼들이 여자 꼬시는 비법이라고 책내고 이러는 게 얼마나 병신 같은 거에 대한 거였거든요 처음에 제가 대부분 좀 족같이 잡은 것도 있고 중간에 좀 꼬인 것도 있는데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빡가능이 정치계 제가 종교계 했었고 껄림이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는 애들을 풍자한 거였어요 여러분 껄림이 그렇게 여자를 꼬신다는 게 아니라 너무 메소드였어요 너무 메소드였던 거죠 솔직히 있잖아 자기가 흔들린 거지 내 코 딱지 말하네 그러니까 욱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럴 때 좀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 그래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건 저희 잘못이고요 다행히 박새롬이는 저희를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고발해봐야 다 그지들이에요 합의금 빈 뜯을 것도 없어 우리는 차라리 광고비를 받겠다 가오걸을 해서 그게 너무 현명하다 저희가 광고비를 우릴 볼 보러 박새롬이한테 광고비 0.75%씩 더 주는 걸로 하죠 그래요 아튼 오늘부터는 제가 아니라 껄림이 초원 잡았으니까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 주급박스에서 제공하는 이어폰은요 라임님하고 우리 껄림 사진 유출해서 올려주신 럭키세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꺼고 가라야되라 나타자 1에게 쪽지로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축하합니다 2주의 뒤치기 이상입니다 2주의 뒤치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훈시입니다 슝 각하입니다 새로운 해 병신년이죠 병신년 첫날부터 왜 이리 병신들이 많은지 제가 참 답답합니다 아니 지금 위안부 협상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협상한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협상보다 중요한 게 한일관계예요 우리가 지금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혼이 담긴 구라로 원만하게 위안부 협상을 이뤄낸 게 중요한 거지 그깟 할머니들 동의서 받고 이래라 저래라 요구 받으면 그게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리고 담배 소주 좀 작작 태우고 마셔요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그딴 거 피고 마시면서 무슨 정신으로 일합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소주값도 더 올렸어요 흥청망청 살 생각하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소처럼 일하세요 정신 집중하면 화살로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이상 훈씨 마칩니다 정신을 집중하면 화살로 바위를 한 방에 뚫을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가카의 훈씨 잘 들어봤습니다 총이 발명된 지 지금 몇백년이 됐는데 저는 빌 헤름텔도 바위를 뚫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낙순물이 몇천 년이 지나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말은 저도 들어봤어요 이게 지금 화살이랑 어떻게 엮였는지는 미스테리하네요 호크아이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호크아이 정도면 아마 각각께서는 호크아이 어벤져스를 되게 감명하게 보시고 낙순물로 바위를 뚫는 얘기를 결합해서 화살과 뚫는 바위 이건 하이브리드 명언이구나 그렇죠 하이브리드 명언이죠 어벤져스 플러스 옛날 낙순물 이야기 대단하시다 조만간 이제 해골물도 나올 거예요 가카의 주옥같은 보금 잘 들었는데 오늘도 역시 이 보금 전파해 주실 두 분의 사도 모셨습니다 우선 전국 위안부 임마금위원회 간사이자 한일 과거사돌비위원회 한일덮밥의 부인 한일덮밥 한일덮밥 부위원장이신 음식 같아요? 그렇죠 한일덮밥 부위원장이신 독립업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만한 한일관계 발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각종 과거사 문제를 덮어버리고 특히 양국 국민들의 정서에 큰 악영향을 위치는 위안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국민연대 한일덮밥의 부위원장 독립업단입니다 저희 한일덮밥의 의원장님이신 나시버님이라고 계세요 나시버님께서 일찍이 자위대 창립 행사에 참가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왔어요 유명한 말씀이시죠? 그렇죠 결국 이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모든 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역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지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내가 지금 잘 살고 또 주변과 친하게 지나면서 평안을 이루고 볼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중족시키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친일을 할 수밖에 없다 예전부터 왜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처먹고 잘 산다고 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고요 차위대 행사 쫓아가서 우리 일본 천황 똥꼬에서 나오는 추러스를 짭짭짭 빨아잇긴 우리 나시버 국회의원 지금 존나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된 것도 일제시대의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친일을 하지 않아서예요 다 친일을 했어봐 지금 대충 한 3대 정도 됐잖아요 전부 다 잘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국민소득 4만불 갔겠죠 일찍에 갔겠죠 일본은 갔잖아요 감사한 말씀 잘 들었고요 나시원이 돈이 많이 깎였네요 그렇죠 조보다 높았는데 그러니까요 자 다음으로 한일합방 다시하기 연합회 회장 매국가능님 나오셨습니다 대동화 공연권의 위대한 옛 선조의 뜻을 되살리고자 헬조센을 내선일체 사상으로 제공할 매국가능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니 뽐바락이 바로 한국의 모습입니다 끝인가요? 끝이에요 일본인이셔서 잘 못 알아들으셨네요 우리 매국가능님께서 6시 50분까지 원고를 한정도 다수이시다가 급하게 귀국을 하셔서 그래요? 급하게 오사카에서 바로 오시는 바람에 오사카시에서 전해탕 건너왔습니다 수영에서 내 겨터를 엮어가지고 물가키를 만들어서 팔을 흔들면서 왔어요 자 우선 독립업당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말이죠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꼭 필요한 말이긴 한데 사실 실제 피해자 당사자들인 할머니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거는 큰 문제와 흠결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사회장 양반이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술 먹고 싸움 나서 옆 테이블에 있는 새끼 후려 갈기고 형사고발 가면 그 재판의 판결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죠 그렇죠 피해자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형은 누가 하죠? 검사가 하지 않습니까? 피해 당사자가 구형하고 집행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결국 당사자가 개입을 하게 되면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공정하고 정확하게 시시비비가 안 가려집니다 깽판 돼버리는 거죠 이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아 시발 몰라 니들 빌어 돈 줘 이게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자손손 잘 살려면 일단 친일부터 해야 돼요 협상 테이블에 앉은 분들 오래전부터 친일 꾸준히 하신 분들입니다 일본하고 사회 아주 좋으신 분들이죠 친한 사이에 그렇게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의견 저희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반영한 게 맞아요 사과받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과받아왔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받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피해보상 받아왔습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저희가 아니 그 방식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들한테 직접 고견을 드리려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찾아가려고 관용차를 대기시키려고 했는데 딱 그날이 휴일이었어요 휴일날은 관용차 운전기사들이 운전을 안 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갑니까 부득이하게 찾아뵐 수가 없었다 큰 문제가 있었군요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할머니들 찾아뵙기 위해서 협상 날짜를 옮겨 에이 친한 사이에 그러는 거 아니지 우리 일본하고 친하잖아요 아니 친한 사이에 일방적으로 날짜를 약속 날짜를 우리 뭐 가옥걸 녹음이 월요일인데 우리 수요일날 합시다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인 할머니들의 의견은 안 듣고 친한 일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 당사자들 테이블에 앉으면 깽판댑니다 어쨌든 우리 뽑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협상하면 되는 거지 뽑았나요? 그럼 우리 뽑았으면 우리한테 대신 협상하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대의민주주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종의 변호사를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가 지 맘대로 지조대로 합의한 거래요 어차피 법을 아는 사람들은 변호사들입니다 근데 검사랑 변호사랑 판사가 동기동문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판사가 원하는 대로 검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일사천리 아 역시 외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 역시 역시 친일의 기운 그럼요 매국의 기운이 가득 들어있는 복음 잘 들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 아당 측에서 그런 말을 해요 네 이게 국제법적인 문제인데 이걸 독단으로 처리하면 탄핵사유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아 각하를 탄핵한다니요 일단 저희는 야당 쪽에서 짓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지들이 진짜로 탄핵할 의미 있으면 탄핵을 했겠지 아 그렇죠 말로만 짓는 애들이 뭐가 무서워요 탄핵 못하니까 짓는 거지 계속 짓으라고 하시고 각하도 신경 안 쓰세요 그리고 각하는 정확하게 탄핵이 뭔지 모르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탄핵이라고 하니까 각하는 핵탄주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핵확산 금지조약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몰라요 국제법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위안부가 언제 생겼어요? 일제시대 생겼죠 그렇죠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내선 일체 한국과 일본이 한나라였던 시대예요 아니 한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국제법의 적용으로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표면상 독립을 하긴 했는데 원래 법이라는 게 소급 적용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상식이에요 이것도 모르면서 이게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독단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 처리합니까? 우리가 이번에 협상으로 받아온 돈이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100억 원이면 야당에서 전부 삽들고 땅 퍼보세요 100억 원 나옵니까?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것들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말이야 100억 원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원조 친일파 가카 다깎이 바사오 가카 기념 사업에 들어간 돈은 무려 4분의 1이에요 무려 4분의 1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받아왔는데 왜 야지를 놓고 이래요? 아 근데 저 야지는 일본말입니다 올바른 언어? 내선일체 아니 우리가 한국말 쓰는데 뭐 사투리로 차별하고 이럽니까? 내선일체 같은 나라 말이라는 거죠 씨발 죽받겠다 이러다 일찍이 우리 위대한 선대 친일파 다깎이 바사오 가카 일본하고 먼저 협상했습니다 야 우리 과거 다 있는 걸로 할 테니까 나한테 돈 좀 줘 우리가 더 이상 달란 얘기 안 할게 그리고 우리 가카가 슈킹을 하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억지 쓰는 거라 이겁니다 돈 더 줬어요 근데 누가 슈킹하건 말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일본에서 돈 줘놓고 쟤네가 우리가 준 돈 제대로 쓰나 안 쓰나 감시까지 해야 됩니까? 아 그렇죠 친한 사이에 그렇게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서 잘 썼어야죠 설득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설득과 동시에 주먹을 가운데 이렇게 퍽 튀어나게 해가지고 정수리를 그냥 안에 꽝 박아버리고 싶은 그 정도로 감동적인 말씀 잘 들었고요 원래 정치인들이 정치 잘하면 한 대씩 때리고 싶어지고 뭐 이런 거예요 아 근데 어디를 휘둘러도 얼굴에 맞을 것 같아 자 이번에는 매국 가능님 급거 귀국한 매국 가능님께 여쭙겠습니다 담배값에 의해서 소주값도 올랐어요 옛말의 말입니다 낙타의 등이 부러지는 건 언제나 마지막 한 짐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서민들 괴롭혀도 되는 겁니까? 잠깐만 낙타의 등이 부러져요? 낙타 등장에 있는 건 불알 아닌가요? 이 새끼 내 말 안 듣고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 진짜 한 대 때릴 수가 있다 내가 어쩌지 먼 곳을 계속 보더라 외부랄 낙타 쌍부랄 낙타 이 낙타가 외부랄이니까 쌍부랄입니까? 쌍부랄이죠 외부랄 외부랄이 있고 쌍도 있고 있죠 저는 트리플이 좋아요 너 이 시발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답해 이렇게 서민들 괴롭혀도 되는 겁니까? 서민을 괴롭힌다니요 서민을 다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담배 마약입니다 담배 피면 배암 걸려요 담배 하나 주세요 이건 배암 하나 주세요 이거랑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건강을 위해서 코케인을 피는 거예요 소주도 마약이에요 소주는 서민들이 먹습니다 이 데딩들 엠티 갈 때 꼭 과에서 한 명이 소주 한 박스 들고 가잖아요 스티븐 씨가 갖고 가진 않아요 소주는 서민의 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민들 건강 굉장히 나빠집니다 요즘은 이 주정값이 비싼지 이 알코올도 쥐X물처럼 조금만 넣고 같은 값으로 소주를 팔고 있어요 옛날에 한 병 먹고 골뱅이 되는 건 이제 두 병 세 병 먹어야 골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주 값이 올라가야 한 병 먹고 마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도 좋아집니다 요즘에 점점 이 도수가 낮아지고 있어요 무슨 자몽 소주니 블루베리 소주니 계란 소주니 닭가슴살 소주니 이런 거 나와서 아가씨들이 많이 먹어요 옛날에 소주 한 방울도 안 먹던 박세루미도 소주로 그런 거 아마 넙죽넙죽 잘 받아 먹어요 그러면 서민 남자들 특히 흑수저들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흑수저한테 좋은데 서민 괴롭히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서민들이 건강을 좋게 해주고 서민들 흑수저도 결혼도 못 하는데 그냥 우리가 골뱅이들만 양산시켜주겠다 이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지금 우리 대단히 위험한 발언 외국가능님 하셨는데 청취자 여러분 이거 메소드 연기에요 네 연기입니다 연기입니다 지금 빡가능이 실제로 골뱅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 고동 좋아해요 아니 저 그거는 모르는 거죠 좋아할 수도 있겠지 저 홍합 좋아합니다 소라 좋아해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리고 각하가 나라 어려운데 흥청망청 놀 생각 말라는 의중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국민들의 다른 여가생활을 청교독적인 생활로 바꾸기 위한 대책 중에 소주 담배 말고 다른 오락생활 비용도 올릴 계획이 있으신지 물론입니다 옛날에 사회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막수셔베버라고 아세요 막수셔베버 쑤셔서 베버버린 놈인데 이놈이 미국 자본주의가 꽃을 피운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청교도적인 생활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자본을 누적시켜가지고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도 똑같습니다 이 서민들이 돈을 안 써야 돼요 월급 받을 거 반만 딱 받고 그 돈을 이제 싸놔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 그래서 최대한 여가에 쓰이는 모든 자본은 국가가 관리하겠다 소비하지 말겠다 최대한 대기업에 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누적시켜놔야지 국민 달러 5만불 6만불 7만불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 뭐 이제 곧 독신세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뭐 잣달세 잣달세는 저희가 벌써 법안을 생각한 게 있어요 휴지 가격을 엄청 비싸게 받는 겁니다 특히 크리닉스 쏙쏙 뽑아서 쓸 수 있는 거 한 손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특히 한 손 뽑을 수 있는 이 마찰력이 적은 거 그거는 이제 가격을 따따불로 받을 겁니다 아 독신 남성들이 크리닉스 티슈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증명서를 갖고 와야 돼요 그게 없으면 독신의 경우에는 이 새끼 딸 치는 거구나 10배 그렇습니다 100배 조만간 이 동그란 원형의 길다란 물건들에 대해서 그 모양새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아 휴지심 같은 거 예 그런 거 모든 구멍이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이 어떤 법률 규정에 딱 들어맞는다 그러면 그 모양새 50%를 추가할 겁니다 참외 이런 거 아 참외는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기형 아이 참외대 꿈 나오니까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의 또 감동적인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참 우리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점점 뒤로 가고 있어요 아 여기서부터는 저와 빡가능이 메소드 연기를 끝내고 거의 없다가 빡가능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팝팍나부터 완전 친절하잖아 메소드 연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이번에 협상은 봤잖아요 원고 쓰면서 좀 자세히 봤는데 읽는 내가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야 아무리 가옵뿐 얼굴이 뻘개지면 빙약 걸리겠어요 피가 많이 도와요 보통 사람보다 10배 20배가 들어가니까 아 뭐 던질 거 없나요 아까 전에 내가 너한테 던졌어야 되는 그거 이거 뭐하네요 말 말고는 거기나 그냥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조롱하고 약올리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시대가 왔어요 정말 진짜 답답한데 답답해 가옵걸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상식적인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 화살로 바위 뚫는 사회 말고 바위를 뚫을 일 있으면 그 뭐야 그 바위 깨는 기계 뭐예요 망치 드릴이요 한마들 한마들 같은 거 가져오면 되잖아 왜 화살로 뚫어 이상 훈시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의 가능입니다 아 이주의 가능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귀족 재벌 집단들은 어떻게 보면 십선비 같습니다 아 십선비 네 십상시가 지금 정권을 주무리고 있으니까 이 십선비들이 나라 곡관과 나라 법률을 손위에서 쥐락펴락하면서 재산을 증식하고 있어요 이런 귀족 정치에 반기를 둔 어떤 기업은 아하 아 이 사무라이 정신으로 고려시대 무신정권처럼 기업을 경영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 어딘가요 바로 사무라이 오브 코리아 아 이게 이니셜로 하면 SK이죠 그렇죠 패고 싶은 사람 있으면 존나 패고 돈다발 지어주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존나하게 하고 부동산 떡하니 이렇게 주는 신흥 무인 세력의 리더 이성계 같은 패기를 지닌 SK 회장 최태원입니다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태도예요 예 이 병신력이 오긴 무섭게 이분이 한 번 더 사무라이의 기백을 만천하에 떠벌리셨어요 오늘 날짜 1월 4일 최태원 회장은 신년 한례회에 나타나 명언을 잠깐만 한례가 내가 아는 한례가 맞는 거지 한례회에 아 한례회 신년 한례회에 나타나서 명언을 섭취하셨습니다 패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그룹의 안정과 성장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도 견인해야 한다 이 서구 패기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아 열정 다음에 오는 말이죠 이 양당 경영 이 서구 경영학 서적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 근데 너 증명할 수 없잖아 너 영어 못하잖아 저 영어 잘해요 아 진짜 헬로우 패기가 영어로 뭔가요? 패기요? 패기 이 단어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미국에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고 번역도 안 돼요 이 단어는 원래 동양의 사무라이저 이 가치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요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려는 굳생 기상이나 정신 바로 가미카제 정신이죠 대니폰 제국의 정신이 문인다 역시 사무라이지만 자기 여자에게도 패기 있게 재산을 헌납합니다 이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 김씨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2008년에 SK건설로부터 서초구 아파트를 삽니다 15억 5천 회사요 그리고 2년 있다가 2010년 버가야 인터내셔널이 24억의 이 아파트를 구입을 합니다 이 회사 무슨 회사일까요? SK 주요 계열사가 투자한 해법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산 걸 내 자매사가 또 사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연녀가 샀는데 내가 사주는 거죠 비싼 값에 이런 회사들은 주로 이딴 용도로 쓰이는 것 같다는 어쩐 저의 열분 합리적 추론을 해봅니다 2년 만에 내연녀가 8억 5천만 원을 벌었어요 1년에 4억을 번 거죠 우리 흑수자들은 가끔 이 VIP는 아웃도어가 스테이크 사주는 게 전부인데 아웃도어 마무리가 안 좋은데요? 마무리가 안 좋았나? 나는 이제 빡가능이 원고 쓴 거 보면은 이 새끼가 이걸 대충 썼는지 심혈을 기울여 썼는지 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좋았어 심플하게 한 겁니다 2주의 불가능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2주의 불가능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어떤 책이 가장 많이 읽혔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가 있었어요 결과를 가져왔는데 표준 조사를 보니까 20대와 30대가 읽은 책 중에 약 67.35%가 자기 계발 써요 8.66%가 인문사회 나머지 기타가 23.49%인데 외국어 학습서적 등등이 여기 기타에 들어간 거거든요 23.49% 중에는 상당수가 토익 수험서 그렇죠 아니면 뭐 여행 갈 때 이제 그 나라 외국어 빨리 배우는 것들 이런 거예요 3년 전보다 전체 도서에서 자기 계발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었어요 요즘에 뭐 서점 지나가다 보면 죄다 자기 계발서밖에 없잖아요 제목들 난리 나요 긍정의 재발견 처세의 신 술자리도 능력이다 나는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 나는 왜 사소한 일에 화를 낼까 상처받지 않고 일하는 법 아니 무슨 술자리 매뉴얼도 나왔어요 그러게요 잠자리 매뉴얼 해서 자지 개발서 하나 개발할까요 네 자지부터 개발하시고요 일단 넌 키워야 되고 술자리도 능력이다라는 책 표지에 써있는 말이 이거예요 천장의 명암보다 한 번에 술자리가 낫다 이거 뭐죠 대놓고 술답대하라는 책이에요 그러게요 진짜 이 책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돈 빌리고 안 갚는 방법 썼던 저자가 걸려 들어갔잖아요 깜빵 갔어요 난 돈 빌리브 그래가지고 발음이 이렇게 안 좋나요 자기 개발서 읽는 사람들한테 이유를 물어봤더니 궁금해서 1위가 불안해서였어요 혹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시크릿인가 하는 책이 나온 적 있어요 전세계 성공한 1%들만 갖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마 존나 거창하게 광고를 했는데 아니 전세계에 출판을 한 게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어 이 책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 10위 안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이 저자는 돈 벌었네요 네 저자 엄청 벌었죠 이게 전세계적으로 한 5천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인구 수만큼 팔렸네요 전세계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남한 인구만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밀이야? 이 책 읽어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나도 읽어봤는데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혀요 순전히 우리 가카가 이 책을 나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으신 것 같아요 이 책 내용이 한 줄로 요약이 돼요 간절하게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거든요 그렇죠 시크릿이에요 그게 바로 이거 읽고 대선 나오셨구나 정말 간절히 염원한 거야 대중력이 되신 거야 증명 됐네요 이 책은 그러면 비판하면 안 되죠 근데 비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작가가 이 책이 나오고 다음에 죽었어요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닐까요? 이승의 삶은 미련이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다보니 뒤진 것 같은데요 아니 간절히 원해도 이 인세를 놔두고 죽고 싶었을까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 내용이요 미국에서는 거의 지금 이게 종교서적 정도로 분류가 된다고요 양자 컷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사이비 교주가 쓴 책인 거예요 이 책으로 성공한 사람은 이 책 쓴 새끼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각하하고 두 명 있네요 네 두 명 있네요 복수네 복수 요즘 자기가 봤을 때도 그래요 역시 다 아는 말입니다 제가 서점에서 몇 장 넘겨봤는데 어느 챕터의 제목이 메모하는 법이야 아니 메모를 책으로 메모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우리가 아니 메모가 뭔데 생각이 떠올랐을 때 안 잊어버리려고 휘발기는 게 메모잖아 그걸 형식을 맞춰서 하면 그게 무슨 메모야 노트지 책 내용이 다 이런 거예요 노력 그 놈의 노력 네가 성공을 못한 건 다 네 잘못이니까 닥치고 너 노력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시스템이 과연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성공을 못하는 건가 아니 시스템이 받쳐줄 때 그렇죠 노력도 필요한 거죠 먹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잘못돼 있으면 시스템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참여하고 불만을 토로해야죠 과학권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부디 이런 불쏘시게 만도 못하는 책 읽으면서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재미있는 만화책을 읽거나 차라리 야동을 보면서 딸 한 번 잡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다 그리고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재고가 아직도 500권 남아있으니까 딴지 영진공이겠죠 아 그쵸 그쵸 그거예요 난 뭐 그런가 했어 딴지 영진공 구매해 주시면 그렇죠 저희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 이 중에 불가능입니다 이 책 읽고 당신이 성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책을 쓴 새끼가 성공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아리송입니다 슝 아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의 아리송은 사과로 시작해야겠어요 사과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아리송인데 아리송할 게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이걸 자랑이라고 내놓은 새끼의 내놓으신 분의 머릿속이 무척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봤는데 어제 청와대가 지나가다 개가 웃을 말을 싸셨어요 많이 싸시죠 네 말이라고 막 하는 거 아닌데 이름하여 박근혜 정부 7대 정책 성과라고 한 말씀 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7대 정책 성과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거잖아 첫 번째 셀프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실적 아 아 그러니까 뭐 쉬운 해고 만들고 노조 만들면 빨갱이로 몰고 임금피크제 만들어서 재벌도 낚여준 게 경제민주화다 아 물론 경제민주화 맞아요 재벌들 입장에서 아 그렇네 근데 이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우리 각하 일배하시잖아요 아 민주화 준 거야 어 일배해서 저 새끼 좋댔다 그러면 저 새끼 민주화라 그러잖아 아 그럼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시킨 거 좋네요 경제 좋댔잖아 자 두 번째 네 공공개혁으로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공공기관을 효율화했다 아 아 국가재정을 아낀 건 모르겠는데 어떤 세금은 많이 거뒀어요 그렇죠 담배값을까 몰려가지고 싹싹 거뒀잖아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유가 폭락인데 네 세금 안 내려서 우리는 똑같은 돈 내면서 뭐 1,200원 떨어졌나 이러고 있어요 40원 떨어졌어요 참 공공기관 효율화 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제발 이런 거 하기 전에 노년층 무임승차로 적자 혀덕이는 지하철 예산 편성이나 좀 하고 인원 좀 추원했으면 좋겠어요 개새끼들이 사람 죽이지 말고 그리고 대체 뭘 효율화했다는 건지 증거를 좀 가져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7개 중에 증거 가져올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 청년 일처리 창출 본격화 본격화 이건 실행한 것도 아니죠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중동에 창출했나 봐요 다 지금 중동들 가고 계신가봐요 투사는 이미 입사한 애들도 내쫓고 당대표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나쁜 사장 밑에서 일해보는 것도 경험이다 라고 말하는 새끼들이 낯짝은 있어야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당대표 새끼는 알바로 내 아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 다음으로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로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참고로 지금 노년층 사망률이 전세계 1위입니다 자산률이요 지금 전국각지의 보육사태 일어나고 있죠 길가는 사람도 자꾸 물어보세요 평생사회안전망이 뭐냐고 구축이란 말이 한자로 구축하다가 보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전망을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애들도 길거리에 대해 앉아버리고 이게 젊은 사람들 입에서 해외조선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고 사회안전망이 구축돼 있으면 다음이 더 웃겨요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확대 FTA죠 그리고 적극적 경제외교로 외교로 경제외교로 해외진출 확대 대단한 경제외교 하셨죠 잠깐만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는 뭐예요 이거 무슨 FTA 인트라메 같은 거예요 그냥 뭐 자기네끼리 얘기할 수 있는 사이트 만든 건가요 뭐죠 일단 대단한 외교 하셨어요 적극적인 패션 외교 남들이 다 예스할 때 자기 혼자 노하는 외교 하셨죠 드레스코드 검정색일 때 흰옷 입고 가시고 확실히 잘 들리기면 푸른색 드레스코드일 때 혼자 빨간색 입고 가고 아니 빨갱이는 이렇게 잡아죽치면서 빨간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새누리당도 빨간색이죠 피 묻은 색깔이에요 왜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따라하고 미워하면서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건가 봐요 여섯 번째 더 가관이에요 뉴스테이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 안전 강화 지금 집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집에 살 수 있어요 빌 엄청 줘야죠 개집만 살 수 있어요 빚 내서 집 사게 만들고 지금 올해 내년 이자 폭탄 장착 준비 끝났습니다 미국 금리 올렸습니다 이제 기가 막힌 상황 만들어놓고서 죽어 안전 강화라니요 죽어 이런 말이야 너 죽어 누구나 안정적으로 죽을 수 있게 이 시스템을 강화시킨 거네요 내 집 내 집 안타까워 할 필요 없게 그냥 죽어 죽으면 돼 죽으면 관만 있으면 되잖아 남길 것도 없어요 내 집 살 거 관을 사면 되는구나 아니 자식들이 집으로 유산 싸움 안 해 평화 만드는 거야 평화 평화롭게 마지막 일곱 번째 만만치 않습니다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 개방의 기회로 활용한다 활용했다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증거 이게 뭔 말이야 정말 이해를 해도 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시장 개방을 기회로 활용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농수산업이 미래성장산업화가 되려면 일단 젊은 사람들이 정부가 마련한 정책의 비전을 보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지금 대부분 농촌 가시는 분들 사업 실패하거나 목가적인 삶을 살려거나 아니면 도시의 삶이 힘들어서 돌아가잖아요 아니면 두산에서 잘렸거나 근데 그런 젊은이들 말고 그런 분들 말고 국가가 제시한 비전에 동의해서 전략적으로 도전적으로 삶을 개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농촌의 젊은이가 머리 밀고 있으면 대부분 다 수배자들이에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농촌에서 시위하려고 올라오니까 물대포 싸서 돌려보내는 건 본 적 있어요 그러게요 내려가라고 내려갈 빨리 내려가라고 미래의 성장산업이니까 성장산업이니까 사실 가업거래에 방송을 하겠다고 앉아있는 저희 넷의 IQ를 합쳐도 채 200이 되지 않아요 박세롬이가 120이죠 근데 이거 우리도 안 속겠어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래서 오늘의 아리송은 박근혜 7대 정책 성과 글짓기 한 새끼 나 이놈 머릿속이 아리송하다 이상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공주님을 모시려고 굉장히 똥꼽 빨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리섹스메이커다 이게 이제 너 이 새끼야 조심해 이게 이 똥꼽 빠는 기술에 따라서 침박 요즘 또 뭐죠? 진박 뭐야 침바르고 침백바르고 죽박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게 십상시들 중에서도 나누는 거지 원래 빨았던 놈 요즘 들어 빠는 놈 잘 빠는 놈 잘 빠는 놈 이렇게 바꾸는 거지 박한은 잘 빠는 놈 좋아할 거예요 뭐 그렇게 오래 빠는 놈 좋아하지 않을까요? 오랄 대회 한번 하죠 아 괜찮아요 수고했고요 자 2주의 개새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가옥걸 역분에 요새 들어서 저의 결혼을 걱정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걱정은 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세롬이가 계속 가옥걸에 남아있기를 원하실 거예요 아마 어쨌든 저는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왜 옆에서 막 부추기면은 괜히 막 걱정이 되는 거 있잖아요 막 불안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현재 한국에서 결혼하는 커플들 중에서 약 30%가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대요 점점 더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30%면은 3분의 1이잖아요 연애 결혼 안 한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선지 그러니까 내 짝을 고르는 것조차 스스로 못하는 거죠 어쨌든 저도 30%의 가능성을 찾아가지고 결혼 정보 회사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한번 알아봤어요 이제 한 결혼 정보 회사의 직업별로 등급을 나누는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남성분의 경우에는 이제 한 3등급까지는 서울대 출신의 어떤 전문직 검사나 판사나 행시 출신 아니면 의사 이런 분들이고 미트로가 할수록 이렇게 좋은 직업들이 있고요 총 15등급까지 있네요 네 15등급까지 있는데 약간 소고기 같네요 14등급이 일반 기업의 입사자 그리고 유치원 교사 교정직 공무원이고 15등급이 일반 중소기업 정규직 입사자 잠깐만 그러면 일반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입사자는 15등급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등급 외죠 그러니까 지금 직업이 없는 저 등급 외고요 비정규직인 저 지금 우리 넷 중에 그래도 14등급이야 일반 기업 입사자 아 그러네 그리고 너희들 15등급이다 저 15등급이네 정규직이긴 하잖아 지금 박새롬이 안과 거의 없다는 14등급에 축하합니다 축하하죠 반에서 15등 정도면 잘한 거예요 15등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잘한 거지 15등까지 있는데 아니 이게 전국 남자를 대상으로 등급인 거죠? 전국 15등이야 15등까지 있는데 이게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을 한 사람들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조차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여유래인 거지 등록을 못하게 해놓지 않았을까요? 등급 외가 있으면 안 되니까 등급 외 직업을 넣으면 갑자기 끊기는 거야 연결이 연결 끊고 결제가 안 된다든지 여자의 경우에는 3등급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 부모님이 내 탯줄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장차각급 공무원이거나 국회의원 이런 경우 아니면 재산 100억 천억 원대 이상 천억 원 이상 천억? 네 이거는 한국이 몇 명일까요? 천억 갖고 있는 자산가가 한 100명 되나요? 그거보단 많을까요? 근데 여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천억 원 이상이라도 비기업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 기업가 네 기업가여야 합니다 뭐 땅 부자 이런 거 안 되고요 네 그리고 4등급이 뭐냐 3등급까지는 이제 부모님이 결정을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4등급은 뭐냐 스타급 연예인 뭐 김태희 이런 사람들 가면 4등급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저 언론사 아나운서 아나운서 미스코리아 선 이상 입상자 얘네들이랑 우리가 10등 차이밖에 안 나는 거네 그러니까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진짜?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제가 이제 속한 등급이 14등급인데 중소기업의 입사자 기타 비정규직 아 근데 여자는 15등급에 무직이 들어가 있어요 네 무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직이 역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직종이거든요 한방에 역전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무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때려치고 가옥걸 따위 뭐 꺼져라 그러고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졸업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업 이름 있는 기업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갈 수 있는 거 8등급 8등급 갈 수 있습니다 아니죠 박세름이 형은 4등급까지 갈 수 있어요 스타급 연예인 뭐요? 맞아요 차라리 제가 어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아니면 도라지 아가씨 선발대회 이런 데를 나가는 게 차라리 등급을 높일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여기 나와있다 야 미스코리아 대회 선 이상 입상자 선 이상 진선까지구나 네 5등급이 미 미 아니 아 그렇구나 나는 안 입상 고추아가씨는 쳐주지도 않는다 쳐주지도 않는 거야 어쨌든 아니 전국의 아가씨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깻잎아가씨 후추아가씨 존나 많은데 그래서 안 쳐주는 겁니다 아 너무 많아서 네 8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뭐 8등급 올라가 봤자 제가 조기 퇴직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안에 빨리 시집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30% 포기해야겠어요 이 포기하게 만든 업체 대표 나오세요 개새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뭐 이 등급이라는 게 이 같은 등급에 맞는 사람들을 매칭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박세용의 명이 14등급이니까 14등급에 있는 남자는 일반계 입사자 교정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교정직 교정직 어울린다 야 교정직 괜찮다 이렇게 되네요 세롬미를 교정해 줄 수 있을 거야 아니 나는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박가능 요즘 잘 있어? 이거 이제 전화해보거나 그러잖아요 저는 그 결혼정보 업체에서 그런 적은 있어요 뭐 파티가 있는데 그런 거 한번 나와 보시지 않겠냐 이런 적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런 게 그 세롬미양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30대에 엄청 많이 왔어요 저 길거리에서 캐스팅 아니에요 그렇지 어쨌든 티나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 어쨌든 이게 이제 돈을 더 얹어주면 나보다 약간 좀 윗등급의 사람이랑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등급이 떨어지는 여자분들한테는 파티에 올 때 야한 옷을 입고 오라고 주문을 합니다 왜요? 응? 떨어지는 여성 등급이 좀 안 되는 여성들한테 직업은 별로인데 외모적으로 좀 괜찮다 이럴 때 그렇지 그런 분들한테는 파티에 오실 때 좀 야한 옷을 입고 오면 보다 상위층 남자들이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정리가 안 되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2플러스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고 계신가요? 거세 과도한 옥수수 곡물 위주의 사료 GMO 사료 각종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인위적인 마블링을 반대합니다 이제 안티 마블링의 건강한 네이치오다 유기농 한우와 유기농 곰탕을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장래에 계신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화대에서 한일 우정의 밤 아니죠 사랑하는 천황폐하의 수족으로서 조센징은 견마지로의 각오로 있는 저희가 어떻게 감히 우정을 논하겠습니까? 복종의 밤이죠? 복종의 밤 주종관계의 확실한 서열과 평생을 충성을 다하는 이 마음을 가짐으로 된 이쁜 주인님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는 이 자리를 빛내주실 VIP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위안부 협상의 1등 공신 윤병신 애무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각하 애널에 주름 한 자락 빠트리지 않고 좹좹좹 황금 트러스에 묻어있는 콩나물 한쪽 고춧가루 한 알도 소중히 이게 지난주 내 대상 흘러내리지 않게 애널 서킹에 여념이 없는 대한 애무부 산하기관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애무부 장관 윤병신이라고 합니다 아 애무부 대한 애무부 대단한 기관 같은데 산하기관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것들 있죠 네 우리 까카에 백도어 건강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백도어요? 아나루부 아 영어로 영어로 하면 애널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나루부 아나루 백도어 네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백도어를 열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하이세츠부 하이세츠부 아하이세츠 관작인가요? 네 뭐 비슷한 일본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배출된 것들을 깔끔하게 꿀꺽 삼키는 고쿤부 여러분 네이버에 고쿤을 쳐보세요 그리고 아나루의 주름을 깨끗하게 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나라시부가 있습니다 산하기관 이름이 최대 일본어네요 아예 원래 우리 애무부는 원조각화 시절부터 주무부처의 명칭을 일본어로 부르는 굉장히 유서 깊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또 우리 원조각화의 마음의 고향이자 이상형이 바로 이 또 닛본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 원조각화 즐겨 찾으시던 궁정동만 해도 이게 이제 캬바쿠라부 그리고 망고부 그리고 세쿠수부로 남겨져 나와져 있었어요 아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제가 알 것 같아요 단어를 일본하고 친숙하신가 보네요 그리고 왜 빨갱이들 잡아다가 조져버린 남영동 여기가 이따 이따 이브라고 아 이게 병명인데 아 아닙니다 아 예예 이게 옛날에 그 이따 이따 이병이라고 네 그렇죠 남영동 갔다 오면 애가 이렇게 돼요 아파 아파 오빠 오빠 아파 네 어쨌든 제가 지금 우리 원조각화 시절에 애무부 장관 하시던 박동진 장관 이후로 최장기간 애무부 장관을 재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원조각화 때서부터 변함없이 대닛본 제국에 충성을 바쳐오신 우리 각화 집안의 취향에 맞는 애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평하는 바입니다 소개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물 밑에서 언니를 도와 연아의 남편과 함께 도도마미를 끌러들이면서 언론의 시선 분상과 국정 코미디를 역임 담당하시면서 훈훈한 세미틀을 만들어 주셨던 각가동생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 어릴 적부터 언니가 하는 거라면 벗어발 벗고 나서서 따랐습니다 항상 언니를 따라하고 언니에게 맞췄습니다 요즘 언니의 패션이 화제입니다 그거 다 제덕입니다 소식적 언니가 각종 외국 정상들과 만남 전 어떤 한복을 입을까 고민하면 내가 동대문 가서 옷감 골라 빨간 옷을까 파란 옷을까 언니한테 보여주고 했습니다 또 언니의 세계관이 워낙 널뛰어 어디까지냐는 궁금증이 많으신데 그거 다 제덕입니다 소식적 언니가 책 읽고 싶다면 서점 가서 책 골라서 사다주고 했습니다 언니의 지금 다 제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또 이 자리를 밝혀주시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회담에서 가장 어려운 대독 사과를 참아내신 그 굴욕을 참아내며 이번 결정의 키포인트가 되신 대니폰 제국의 수장 아베아파 총리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아베아파 총리 되스네 조생진과 쪼그르바리의 하체 통일에 이바지하고 있는 두부가게 효도의 나라 대니폰의 조수인 친구들을 만나러 현해탄을 겨털로 노를 적 건너왔습니다 행사 먼저 행사 시작할 때 빼먹은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일장기 앞에 좆구룩과 민족호를 위해 만주에서 청우춘을 바치고 대동화 공영권의 부응을 위해 군용기를 헌납하고 혈서로 웅해진 호국영령의 혼을 기리며 대니폰과 식민지 조생진의 남근을 모두 모아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베 마리아 이렇게 대단하신 세 분의 VIP들 모셨는데 또 이 리셉션에 모이는 저희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우선 위안부 협상에 앞장서 진행하신 윤병신 M무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안부 협상 5개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M무부 문서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비밀스러운 문서를 아무한테나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다 각하하고 저희 M무부가 알아서 잘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나라한테 피해가게끔 일하겠어요 그냥 입닥치고 응원하고 세금 내고 이러면 되는데 뭘 또 굳이 알겠다고 난리들 지금 저희 M무부 부서들 일하는데 아주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니 이 협상안이 전 국민의 관심사이면서 이 과거사 문제에 아주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국민들에게 안 알려주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 빠가요 네 죄송합니다 아 지금 빠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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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나가버리 실패 뭐 귀찮지만 그럼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총평을 해보자면 이번 협상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헌정일에 이렇게 성공적인 외교는 몇 개 없었어요 일찍이 우리 저승만 각하가 하셨던 베째라 외교 엔비 각하가 하셨던 골프장 카트라이더 대리기사 외교 더불어서 우리 각하의 패션 고자 외교 완성점을 빡 찍어버리는 놀라운 외교적 성과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사죄와 반성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일본한테서 사죄와 반성 받아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도 한 발자 크게 양보를 했습니다 법적인 책임 문제 같은 건 묻지 않기로 그리고 이 위안부 어디 아프세요? 배가 아프시죠 저분 배가 아프니면 배 아파구나 그리고 이 위안부를 일본에서 강제 소집하고 동원했다는 거 그런 거 인정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그냥 한방에 체결을 한 거죠 이로써 일본은 그동안 받아왔던 국제사회의 수많은 비난 이들 식민지 소녀들 모아다가 위안부를 부려먹었지 전범국가 성범죄 국가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에 성범죄가 있으면 동네 땅값이 다 떨어져요 아시아 우리 아시아의 이웃인 일본이 이런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이번에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서 한 통 크게 양보한 겁니다 이러니까 일본이 조생진화 존나게 친절됐어 하면서 무려 10억엔이라는 거금을 딱 하고 우리 위안부 기념사업에 내놓은 겁니다 아니 10억엔 존나게 대박이에요 이거 내년에 있을 우리 원조각화 친일 기념사업에 쓸 돈에 5분의 1이 중단됩니다 대박 됐어요? 너 뭐냐 컨셉 일본한테 돈을 받아서 친일파를 기념하는 기념사업에 쓰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본의 흐름입니까 어? 그 뭐야? 옛말에도 있어요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주머니돈이 쌈짓돈이고 옆집 연간 부라리 내부라리고 뭐 이런 거죠 자 10억엔이나 받았으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겠죠 외교라는 게 뭐 또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줘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 각하가 존나 우주적인 외교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존나 적게 퉁쳤어요 일단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영원히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입 다무는 거 우리 각하 특기예요 아니 이거 아니래도 우리 각하가 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각하만 조용했나요? 여성 국회의원단에 의자 안 빼줬다고 개난리 치는 국회의원들 반자동문 유엔총장 여성가족 쾌락 통제부 등 등 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입이나 뻥긋했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맨날 가만히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존나 사소한 건데 소녀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살짝 옮겨주면 돼요 없애는 것도 아니고 살짝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어 이 닛본 이들 우리 땅값 존나 비싼 거 알지? 우리 이사 한 번 하려면 돈 존나 많이 들어 이사 비용이라도 내놔 이러니까 10억 원 떡하고 준 겁니다 살벌한 국제관계에서 이 정도 성과 얻어왔으면 이거 존나 대단한 겁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역시 멋있습니다 진정한 대닛본의 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우리 세컨드 프린세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위안부 협상으로 각하의 입지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정교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각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 아니 내가 나서서 먼저 1번이 4번이나 사가 있으면 됐다 고만하자고 말할 것만 공은 결국 다 언니가 가져갑니다 옛부터 그랬어요 언니는 그 패션 센스 고차원적인 세계관 다 내가 한 거란 말입니다 약간 질투가 묻어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언니는 언니로서 어떤 호연지기를 가지지 못하고 저를 좀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언니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저는 신부 수업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언니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좀 더 똑똑해서라고들 말합니다만 실은 제가 언니보다 좀 예쁩니다 여자가 아무리 일하고 나돌아나녀봤자 남자의 품맛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아 품맛? 네 남성의 품맛 거 우리 사회에서 여자가 일하고 나돈이고 그래봐요 엉덩이나 그랩 당하고 쌍년소리만 듣습니다 그랩찌지 샌드그랩 찌지뽕? 국시양? 언니의 위안부 협상 다 저를 질투해서 그런 법입니다 동욱상이 저에게 공주님 하는 거 듣고는 부들부들 거리더니 기어코 하고야 말았습니다 아 배아파상이 언니에게 공주님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언니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온 회사 그래봐요 나한테 안됩니다 솔직히 박새로움이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궁금해요 우주의 끝이 궁금하듯이 궁금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결국 지가 이쁘다는 얘기한 거잖아 마지막으로 우리 아베아파 총리 보시니 뵈니까 약간 표정이 급동 느낌이신데 괜찮으십니까? 아까 현해탄을 건너다 대마도에서 대마를 한 대 말 앞이고 우리의 옛 땅 독도에 둘러 생낙지와 홍어를 사심으로 쓱싹하고 먹고 나니 똥이 이빠이 밀었을 뿐이다 왔다시야 곱창과 막창이 이빠이 아프다 이기야 왔다시야 아베아파 신조 데스네 똥이 후장과 입으로 전부 배설되는 촉속인 문이다 내선일체 감빠이 내선일체 감빠이 창자와 목구멍은 하나의 내장으로 연결되어 있음 문이다 입만 열면 소사똥에 밀려나온 문이다 지금 아회아파 총리의 어떤 이번에 굴욕적인 사감은 돼도 굴욕이었죠 이렇게도 참아내셨단 말입니다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총리님 자존심이 이번에 되게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렇게 굴욕을 참아낼 수 있는 용기 어떻게 생기셨는지요 굴욕이 아닙니다 대니본 천왕을 향해 개새끼와 말새끼의 충성을 맹세한 조센징 반인반신의 왕족들이 지배하는 성골조센의 임엄이 직접 사감으로 낭독하는 건 법리에 어긋난 문이다 천왕은 직접 조센을 동치하지 않음이다 조센 총덕부 세우고 자취하게 하문이다 너 자꾸 말해줄 수 같은 걸 웃길 거야? 사감은도 직접 하지 않음이다 아랫걸 시키문이다 어쨌든 이 세 분의 주옥같은 이번 말씀 잘 들어봤으니 앞으로의 한일주종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엔 각기 세 분께 다른 질문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잠깐만 이거 안 봐주면 삐칠 것 같아 제 주종은 저그 이분이다 그게 받은 거야? 이 씨발 그게 받은 거야? 이거 말하고 싶은 거잖아 우리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지? 어쨌든 각기 세 분께 다른 질문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베아파 총리님 이렇게 위안부 문제가 존나 원만히 일본에서 끝나면서 이제 남은 거는 독도의 한국군대 철수와 위급시 자위대 한국진출만 협상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마지막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들이라고 일본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한일주종 로드맵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와타시와 닭가키마사오의 딸 닭가짐 마시오 이 인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믄이다 닭가짐 마시오 이토록 니 뽕과 친한 사람 없으믄이다 니 뽕이 시키는 대로 빨아주믄이다 국정화 교과서 일본이 먼저 했으믄이다 독도는 일본 땅 안 적으면 교과서 발매가 안되믄이다 조젠도 따라 하믄이다 친일은 나쁜 게 아니믄이다 이렇게 적어서 니 뽕과 우정을 돈독히 하믄이다 니 뽕 경제에 박사났으믄이다 옛날에 잘나갔던 역사 안갈케 해주고 대니 뽕의 자신감 기어야 하믄이다 한국도 지습밭 따먹였으믄이다 그게 모두 하나님의 뜻이고 나라를 잘 사게 해주었다 자신감 있는 역사 가르쳐주어야 하믄이다 그래야 니 뽕과 조젠 양국의 힘을 합쳐 자위를 열심히 하는 자위대통합의 역사 가능하믄이다 대니 뽕이 한국 반토막 냈으믄이다 철신바가 정기를 빼앗아 갔으믄이다 이제는 양기를 빼앗아 가야 하믄이다 그것은 반쯤 탈성했으믄이다 뽀모타니에리카 우야라이 나만의 양기 다 가져갔으믄이다 짱깨의 힘 너무나 쎄믄이다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도록 기를 내야 하믄이다 우리는 짱깨를 치기 위해 자위를 돈독히 해야 하믄이다 니 본 자위대가 조술 세우고 중거로 가야 하믄이다 니 조까도 해야 하믄이다 니 조까도 해야 하믄이다 우리 하베아파 총리님 뇌를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윤병신 외무부 장관님 질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번 협상 때문에 극렬하게 빨갱이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아주 심하죠 일단 우선 당사자이신 할머니들부터 반발이 심하고요 야당에서도 들굴고 있는데 이 종의 나라 한국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존나 어이가 스미마생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애무부가 니 본 똥꼬 빨아가면서 이렇게 돈을 존나 벌어왔는데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림을 크게 보고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어차피 국제사회는 힘에 놀립니다 양육강식 약점 잡히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일찍 우리 원조가 어땠습니까 우리 각하가 일본하고 협상할 때 존나 분위기 애매했어요 왜 각하부터 친일파인데 일본한테 어떻게 오라고 그럽니까 아니 내가 개나 말처럼 충성을 다하겠다고 먼저 러브레터 써서 보내고 일본도 획득해서 요시 토벌이다 하면서 독립군들 막 썰어 조졌는데 이제 와서 죄송한데 사과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본제국이 우리 각하가 써서 보낸 러브레터 눈앞에 꺼내갖고 팔랑팔랑 흔들면서 너 이 씨발 이거 공개한다 이러면 우리 원조가카 불알이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럼 닥칠게요 원조가카 야스쿠의 신사에 봉인하겠습니다 아 그래 닥칠게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품돈 쌈짓돈 받아다가 또 슈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우리 원조가카가 그 돈 받아다 슈킹했으니까 지금 위안분이 뭐니 떠들면 안 돼요 이게 공정한 거지 근데 우리 원조가카에 이어서 이번에 청와대에 입성하신 우리 형가카께서 청와대 청와대 아 화대 청와대죠 화대에 입성하신 우리 형가카께서 원조가카 따님 아니었으면 이번 협상 어림도 없었어요 그럼요 원래 부모님들끼리 친하면 자식끼리도 친해요 개나 말처럼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한 원조가카 따님이니까 이번에 닥본이 믿고 돈 준 겁니다 이번엔 진짜 닥칠 거지? 이러면서 돈 준 거란 말이죠 빨갱이들이 협상했어 봐요 조선진들 또 돈만 받고 싹 잊어버리고 나중에 또 돈 달라고 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일본이 쌩깎겠죠 대승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뭐 이해 안 하면 어쩔 거야 뭐 존나 추운데 동상 옆에서 불법 시위하다 동상 걸릴 거야 일찍이 그 닥본제국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은 냄비 같다 그랬습니다 또 조금만 지나면 다 잊고 언론에서는 또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때라고 말 몇 번 해주고 연예인 스캔들 큰 거 하나 터뜨리면 되는 거야 이러면 다 잊어버려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지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잊어줄 게 돈 줘 이러는 민족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역시 냉철한 분석 돋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세컨 프린세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장막 뒤에서 정말 많은 애 쓰셨다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최근 연어 남편분께서 도도마미에게 추근덕대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고 맞아요 왓다시와 동욱대슨의 군멍 야 이 새끼야 야 그건 안 돼 삐에 이게 위안부 협상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물타기 공작이었다는 주장들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동욱상이 그랬습니다 엘리트는 자존심이 있어 절대 어느 선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1등의 고통도 알기에 어느 선 이상으로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 반면 괴짜와 영웅은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없다 우리 동욱상 영웅 됐어요 다 1입니다 비즈니스 모르십니까 바깥 양반이 비즈니스 하다보면 이야기해야 하고 그러려면 술도 좀 마시고 여자 옆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고지식합니다 출근대단요 말을 할 때는 눈도 좀 바라보고 랭귀지에는 또 바디를 이용하는 바디랭귀지 있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의 가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참 좋아합니다 거기 계신 아베아파 상은 바디랭귀지 괜찮습니까 아베아파 되스네 바디가 대로 랭귀지 되스네 마이 바디 인열바디 마이바디 유얼바디 터쳐 마 바디 바디바디 오마 바디 리셉션장입니다 많은 분들 보고 계시니까 아베아파 총리 그만 좀 해주시고요 이 좋은 말씀들 주옥같은 말씀들 저희 잘 들어봤습니다 이 바쁘신 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도 사실 큰 신뢰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자 마지막 짧은 질문 하나씩만 받고 이번 립세션의 VIP 소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컨프리세스님 가카에게 있어서 일본이란 언니와 제가 참회니까 잘하면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이겼습니다 언니가 잘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속으로 꽁하고 분해하고 있을지 짐작이 됩니다 언니가 속 좁고 꽁한 성격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사이트와 인터뷰를 하다가 한국이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피운 남편의 나쁜 소문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한국의 국익에 좋은 일이 아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야니쿠스 신사 참배하는 걸 문제삼는 건 내정간섭이다 야쿠니스 일부러 황금은이다 이웃나라를 자꾸 공격만 할 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이거 보고 또 속이 꽁해가지고 반언에 저를 이겨보겠다 하고 또 그저 지휘를 이용해서 사안을 꺼낸 겁니다 언니가 무슨 일본에 대한 고뇌와 성찰이 있겠습니까 옆에 앉아서 맨날 립서비스만 들으니까 참 언니는 안쓰럽습니다 윤병신상 참고로 저는 립서비스 그냥 듣지 않습니다 합니다 너 내가 꼬리 치라고 그랬어 여기서 너 너 양쪽 왜 그래 꼬리는 지금 자기한테 알겠다고 삐진거지 이게 만약 입장이 바뀌었어 막 껄리면 막 가다가 박새름이 나 립서비스만 좋아 난리는 아닌가 열받아 왜 나만 속이 룸이야 자 우리 세컨 프린세스 아름다운 어떤 자매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아베아파 총리님 대니폰 제국에 있어서 가카란 아 근데 아베아파 총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통역이 없는데 다 알아듣겠어요 저희 일본어가 일치월장 했어요 아 그렇구나 자 대니폰 제국에 있어서 가카란 와타시아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거사에 열매지 않는 유일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진일파 임명사전 발간 방해하문이다 곤조없이 쳐맞던 조세네 과거사 문제 얼매지 안하문이다 대니폰의 식민지배 얼매지 안하문이다 대니폰의 자위를 도와주고 있으문이다 됐다니까 사랑하문이다 가카데슨에 꽁합니다 아베아파 총리 바디존 터치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M무부 장관 유병신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장관님에게 있어서 친일이란 아 친일이란 아 특권입니다 친일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삼국지에 조조가 한 것처럼 친한 사람 등에 칼 꽂을 수 있어야 돼요 냉혹하게 괴산떼려갖고 나한테 이득되는 쪽으로 쫙 달라붙고 이거 기민한 상황 판단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한텐 없는 능력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앞서나가 조상님들 덕에 우리가 이렇게 대대손손 존나 잘 처먹고 잘 싸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 위해서 짓밟아 가면서 말이죠 특권입니다 밥이 좀 터치해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6 한일 주종의 밤 행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 친일귀빈 여러분 반가웠고요 앞으로 2년 이내에 조선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건 다 뽑아먹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돌진합시다 아 새로운 미래? 그럼 어디 있습니까 가봐요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들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라디오 방송들 게시판에 멸화와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능 편집박 추성 제작 딴지일보 진행의 빡가는 거의 없다 박새롬이 그럴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아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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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